이 노래는 제 목소리에 대해서 누가 꾸린 시기에 손을 냈어 많은 성적을 사람이 다 못했어 쓴다 듣고 싶어 지버지는 오늘도 고생 많이 했어 그 눈은 어느 길에 그냥 버져볼 때 험벅시 너 우리 환하게 당겨 주세요 생일 뭐지 하나 두 명이 두 명이 어디에까지 두 명이 두 명이 두 명이 세 명이 두번째 세 명이 세 명이 두 명이 세 명이 여기다 바퀴 지금 지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Thank you 아직 안아주는데 말tones abolturus ok 순위로 OK 네